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아비달마 대 비바사론 이제 이거는 농강이 되겠습니다 이 불교의 이론체계 그 다음에 또 실천 뭐 신앙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아비달마는 불교의 이론체계이면서 경률론 3장의 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경률에 대한 어떤 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달마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려로는 아비달마 아비달마라고 하지만은 이제 설일체 유부라든지 대승권에서는 이제 아비달마라고 이렇게 이제 하죠 아비달마 마하 비파사 샤스트라 이전 ancient buddhist texts these thoughts have been ordered around 150 CE It is an encyclopedic work 아비달마 scholastic buddhist philosophy its composition led to the founding of new school of thought called 바이배샤 바이배샤카 바이배샤카 도조 upholders of the 비파사 It was very influence in the history of buddhist thought and practice 그러니까 아비달마 마하 비바사 사스트라는 이제 이 사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논이죠 논 이걸 논이라고 그러죠 아주 옛날 불교 경전입니다 텍스트입니다 서기 150령에 작성된 것으로 이제 저술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고 스컬라불교 철학이 스컬라라는 건 이제 매우 학술적인 교학적인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비달마에 대한 백과사전적 제작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구성으로 인해 바이샤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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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분배라고 바이샤시카의 지지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학파가 설립되었으며 이런 불교 사상과 수행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발지로요 비슷한 바이샤시카의 책가 바이샤시카의 as there is a mutual influence and the text underwent some development from initial inception to completion 그러니까 아 더 있네요 the daisho has three however it's a compendiums under zhna prastana and it's six legs the avidamma maha vivasa sastra the avidamma vivasa sastra and the vivasa sastra or mondis debate 그러니까 이 vivasa로는 할 때 vivasa 라는 vivasa 라는 말은 접두사 b b 플러스 동사 억은 바스가 합쳐져서 말하다 또는 설명하다에서 파생된 개요 논문 또는 단순히 설명을 의미하는 산스크르트의 텀이라는 용어라는 얘기고 비바사란 말은 하나의 개요다 개요 논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원래 발지론에 대해 주로 주석을 달았지만 다른 avidamma 경전에도 주석을 한 다양한 비바사 텍스트가 있음을 강력히 나타내는 이 모든 텍스트 간의 관계는 상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텍스트가 처음 시작해서 알료까지 약간의 발전을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이쇼에는 다이쇼는 신수대장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 신수대장경이 있죠 zhna prastana 와 육개의 다리 육종 논에 대한 개요인 avidamma ma vipasa sastra avidamma vipasa sastra vipasa sastra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 대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the tradition of ma vipasa sastra vipasa states that it was taught by the buddha himself but deeper as the circumstances it was later kathayani buddha who was responsible for the completion there of the brazana paramitopadesa which actually refers to the astas kanda states that hundred years after the buddha's demise there arose doctrinal dispute among the great masters of the giving rise to distinctly named schools 현장 maintain that it was written some three centuries after buddha which would be 150 BCE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다연이라 이걸 지은 가다연이라는 분은 인도의 바라문 출신으로 바라문 출신의 불교 승려다 활동 시기는 이제 알 수 없고 활동 시기와 불상 2부 종류년 삼론현이 대당 서역기 등의 기술로부터는 약 기원 전 2세기에 화려하겠다고 생각된다 생각되지만 그보다도 더 일증시대에 생각이 된다 설일체 유부에 속했다 설일체 유부 설일체 유부가 이제 많이 나오죠 슬라바스티바다 그러니까 마하 비바사의 전통은 그것이 부처님 자신이 가르치다고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편찬을 담당한 사람은 나중에 카타인이 부스라 였습니다 마하 파라지나 파라미토 파데사를 실제로 가르치는 부타가 서거한 지 백년 후 위대한 스승들 사이에 교리적 논쟁이 일어나서 뚜렷하게 맹렬한 학부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현장은 그것이 부처님으로부터 약 3세기 후에 쓰여졌다고 주장했죠 아비달마 마하 비바사 사트라 마하 translation, also of 현상, and also other historical considerations. It appears in the 다이쇼, in its own volume, to its huge size. T 이런 거는 이제 신수 대장경 남바입니다, 남바. 아비달마대 비바사론, 500대 아라한 등이 저술했다는 얘기고, 삼장법사 형장이 이제 번역을 했다, 환역에 있다. In a massive, two-hander-of-pass, 이거는 다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Which is larger than the previous 아비달마 텍스트 combined, and the third of the total 아비달마 literature. The 비바사사스트라 is an older translation, translated by the Buddha-war-man, and how die. 아비달마비바사론, 카라멘자조, 500나한, 북량, 천축, 삼은, 다바마가 함께 보태 등이 번역을 했다. 이 세 가지 중 아비달마바 비바사사스트라는, 그러니까 지금 아비달마 대 비바사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탁월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그 저자는 전통적으로 부타의 반절반으로부터 600년 후인 500인을 아라한에 기인한다. 이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600년 후에 500명의 아라한들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그 편집은 특정 가타야니 푸드라의 이분이 지었다. 편집을 했다 이거죠. 이 날짜와 저자는 중국어 번역과 현장미키타 역사적 고려상을 기관으로 한다. 그건 거대한 크기 때문에 다이소 자체권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아비달마바 문헌을 합친 것보다 크고 분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비달마바 문헌은 3분의 1입니다. 비파사사스트라는 비바사론은 붓다와르망과 다우타이가 번역한 더 오래된 번역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아비달마발지론을 토대로 하여 설일체유부의 이론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후대의 많은 아비달마론서의 퍼변이 된다. 줄여서 대피바사 대피바사론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설일체유부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설일체유부는 18부파 중에 하나이면서 원래 상자부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상자부는 경전화가 빨리 옵니다. 빨리 옵니다. 그러나 설일체유부는 거기에 3장을 갖다가 산스크리토로 편지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전단계가 바로 설일체유부지요. 그래서 이 아비달마비바사론은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 대비바사론이 후대의 많은 아비달마론서의 텍스트 말하자면 표준이 됐다. 이거의 표준이 그래서 대비바사 대비바사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설일체유부의 대비바사론이 됐든 대승불교에 묻든 교학이론이 됐든 뿌리는 상자부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런 대비바사론을 또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전단계의 아비달마랄지 또 이후의 무슨 중간 유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일체유부의 말하자면 기본 표준 텍스트인 아비달마 비바사론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아비달마 발지론이라는 것은 모두 20권에 되어 있으며 인도의 논사 가다현이자가 짓고 7세기 중엽에 당나라 3장군사 현장에 환영을 했다. 가다현이자는 서력기원 전후의 인도 기족 출신으로 서북의 인도의 불교를 용성현 대논사로 유부정우 시조로 알려졌다. 유부라는 건 설일체 유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에서는 이 발지론이 유부의 교학을 학립했다고 해서 가장 중요시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지론에 대한 주석이다. 그래서 발지론을 몸에 비유하여 발지신론이라고 하고 아비달마 품류종론 아비달마 법원종론 아비달마 식신종론 아비달마 개신종론 아비달마 지비문종론과 시소론을 발에 비유하여 흔히 육족발지라고 한다. 이 육족발지는 대승불교의 유시각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비달마 구사로는 주요 원천이자 원시불교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대승불교 사상은 성립에 깊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논서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지론이 가장 먼저 성립된 것은 아니고 가장 먼저 성립된 것은 지비문종론이고 그 다음이 구원론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바사론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지론 이것은 또 대승불교 사상에 성립하는 데 하나의 원천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일관 강의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